오리 키우면서 고민되는 건 없습니까? 정말 많습니다. 그래요? 가장 큰 고민은 오리가 계속 똥을 잡아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쳐다보고 있으면 똥 잘 싸요. 그런데 조금은 안 쳐다보고 관심 안 가지면 바로 옆에 와서, 발 옆에 와서 싸고 거기서 먹어보자. 못 먹게 해야죠. 못 먹게 하는데 잠깐 저희가 설거지를 하거나 다른 거 하고 있으면 관심 안 가지면. 잠깐의 똥을 먹네.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. 아, 경계 근무를 하는군요. 아, 못 먹게. 이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앞에서 저러고 있었는데 확실히 안 먹어요. 어떻게 뭐 흘림 방법이 없습니까? 이쯤 되면 이제 맛으로 먹을 시기는 지나고 있거든요. 네. 관심 가지려고 하는 건데, 이때 살짝 바꾸기만 하면 내가 밖에서 응가하는 버릇을 좀 한다든지. 아니면 다른 장난감을 놀게 해 준다든지.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바꾸면 이 문제가 거의 없어지고 푸들이 너무, 너무 깔끔해요. 오, 맞습니다. 응가하면 막 짖어요. 그런데 짖었을 때 바로 가면 똥 싸고 그 앞에 있어요. 추우프레즈요. 추우라고 짖는 것 같아요. 응. 방금 말씀하신 거. 어, 한영 씨가 왜 잔소리를 하는지 알겠는데. 대답이 나왔네. 경계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. 빨리 치워줘요. 추우면 된다. 자, 오늘 우리 박훈이 말이죠. 견습생으로 왔습니다. 이제 특천사 출신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특천사 출신인데 뭘 못하겠습니까? 특천사 출신에 맞는 개를 구했다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. 아, 불안하네요. 사실, 사실 선배님께서 이렇게 또 칭찬을 또 해 주셨는데. 사실 강아지는 제가 좀 많이 무서워하거든요.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.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잠깐만. 됐어? 됐습니다. 아, 또 오늘. 활약을. 활약을 한번 기대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